이번 시간에는 우리 클래스를 인스턴스화하는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어떤 기로에서 우리는 인스턴스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까? 라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여기 보시면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저 클래스의 내부적인 상태, 즉 value of supply, 즉 공급가액, 공급가액이 만원이다 라고 하는 상태가 한 번 세팅이 되면 그 다음에 이 내부적인 상태는 바뀌지 않고 그냥 부가가치세를 얼마를 내야 되냐 또는 소비자한테 총액을 얼마를 받아야 되냐 이런 메소드를 사용하게 되는 게 다다 라고 하면 그냥 클래스를 쓰시면 됩니다. 또는 예를 들면 만원이라고 하는 상태를 세팅한 후에 그 만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위들, getVAT, getTotal 같은 걸 실행을 하는 걸 다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건을 또 이번엔 2만원짜리를 팔았다.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 밑에 있는 이건 뭐예요? 2만원에 대한 작업들이 밑에 이렇게 오게 되는 것이죠. 이런 식으로 어떤 내부적인 상태가 한 번 세팅이 되면 여러 가지 작업들이 끝난 다음에 완전히 끝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내부적인 상태의 변화가 오는 이런 케이스에서도 굳이 우리가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킬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. 자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한 번 생각해 볼까요? 만약에 한 번은 만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출력하고 또 한 번은 2만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출력한 다음에 또 한 번은 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출력하고 또 하나는 2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출력하는 상황 즉 클래스의 상태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는 상황에 있다라고 한 번 쳐보자고요. 자 코드로 한 번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. 자 이 밑에 건 지워버리고요. 자 일단 여기 있는 이 첫 번째 줄은 만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출력하는 거고요. 2만원에 대한 공급가액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여기 있는 이 값을 2만원으로 바꿔줘야 될 겁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만원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출력하려면 다시 어카운트의 세팅을 만원으로 바꿔야 되고요. 그리고 2만원에 대한 것을 출력해야 된다면 역시나 상태를 이렇게 바꿔줘야 될 거라는 것이죠. 밑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상태를 이렇게 두 개의 상태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좀 덜한데 만약에 이 상태를 수백 번, 수천번을 거의 동시에 바꿔야 되고 그리고 어떤 하나의 클래스의 상태가 이렇게 value of supply라는 단 하나의 상태가 아니라 수십 개, 수백 개의 내부적인 상태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을 계속해서 바꿔야 된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버그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왜 그래요? 지금 우리는 왜 이런 상황에 빠졌나요? 우리는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클래스를 여러 상태가 그 하나의 클래스를 돌려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이러한 케이스에 우리를 구원해주는 도구 instance입니다. 즉, 우리는 어카운팅이라는 클래스를 복제한 별도의 인스턴스를 만들어서 그 인스턴스마다 고유한 상태를 주게 되면 독립된 인스턴스를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. 인스턴스화시켜봅시다. 밑에 있는 코드는 이렇게 주석처리를 했고요.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클래스 A1이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죠. 거기에다가 newAccounting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. 그렇게 되면 이제 A1이라는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것이고 저는 A1에 뭘 해요? valueofsupply는 얼마다? 일시백천만점영이다.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. 그리고 A2는 어떻게 해요? 2만원이다. 이렇게 하게 되면 A1은 valueofsupply가 만원 A2는 2만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밑에 코드를 앞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겠어요? A1의 valueofsupply A2의 valueofsupply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되겠죠. 밑에도 같이 해볼까요? 이렇게 이렇게 동작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클래스를 어떻게 바꾸면 되나요? 여기 있는 이 A1의 valueofsupply는 그 인스턴스에 소속된 변수입니다. 그럼 뭐가 빠져야 돼요? static이 빠져야겠죠. 그리고 여기 있는 getV80 이 A2라고 하는 저 메소드는 누구에 접근해요? 인스턴스 변수인 valueofsupply에 접근을 하는데 얘가 static이면 접근이 된다? 안 된다? 안 된다. 왜냐? static은 클래스에 소속인데 이 클래스가 인스턴스의 valueofsupply에 접근하려면 어떤 인스턴스의 valueofsupply인지 알 수가 있어요? 없어요? 모르죠. A1의 것인지 A2의 것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. 그렇기 때문에 getV80는 static이면 안 됩니다. getTotal도 static이면 안 돼요.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다 끝났습니다. 실행을 한 번 시켜볼까요? 보시는 것처럼 잘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이전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어카운팅의 valueofsupply라는 내부 상태를 우리가 그 뒤에 따라올 작업이 있을 때마다 바꿔주는 아주 귀찮고 또 버그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젠 어때요? A1과 A2가 각자 독립된 내부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호출만 해주면 안심하고 그 인스턴스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때 한 가지 더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v80 rate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의율인데 부가가치세의율은 어떤 인스턴스건 간에 동일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부가가치세는 다 0.1이 10%니까 이런 경우에는 인스턴스에 소속으로 하는 것보다는 클래스에 소속인 static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스턴스를 만들 때마다 우리가 소위 컴퓨터의 메모리라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v80 rate 값을 만약에 0.2%로 바꿨다 v80 rate 값만 바꿔주면 그러면 얘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스턴스에서 한 번에 바뀌는 아주 편리한 유지보수의 편의성을 가질 수 있다 라는 것도 static, 즉 클래스 소속 메소드, 아니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이 밑에 있는 비기 싫은 코드는 다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우리가 클래스화를 했다가 그리고 그것을 인스턴스화를 하는 것까지 했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그 인스턴스가 내부적으로 꼭 가져야 될 값 즉 value of supply 값을 생성자 레벨에서 강제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? 여기서 이 클래스와 이름이 똑같은 accounting method을 구현해 주시면 됩니다. 그때 우리는 저 메소드 생성자가 호출될 때 인자를 매개 변수로 전달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해요? value of supply 라고 하고요 그리고 this.value of supply 누구예요? 얘죠 그리고 this가 없는 value of supply 누구예요? 이 매개 변수인 거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왜 그런가 했더니 더블이 빠졌네요 그렇게 되면 이 인스턴스가 생성될 때 저 만원이라고 하는 인자가 전달이 되면서 이 인스턴스의 변수인 value of supply 값이 세팅이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렇게 실행을 시켜보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클래스화, 인스턴스 화까지 살펴봤고요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객체지향에 더 이상 뺄 수 없는 뺄 것이 더 이상 없는 최소한의 단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, 여러분 코드가 좋아지는 이 모습에 여러분이 공감이 된다면 잘 따라오신 거고요 공감이 안 된다 그러면 실망하지 마시고 아직은 예를 배울 때가 아닐 뿐입니다 때를 기다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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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